국제 미술 시장의 경향을 한눈에 할 수 있는 2015 광주국제아트페어가 진행 중입니다. 광주미술협회는 미술광주라는 큰 틀 아래 국내외 80여개 갤러리가 참여하는 미술축제인 광주국제아트페어를 9월 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번 아트페어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7개국에 유명 화랑이 초대돼 각국의 독특한 작품을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광주 전남 지역 화랑들도 다수 참여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.